안녕하세요. 100세 시대에 맞게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50대 채널입니다. 오늘의 영상 주제는 한국인의 소울푸드 된장찌개입니다. 된장찌개는 한국의 전통 발효식품인 된장으로 만든 세계에 자랑할 만한 웰빙 식품인데요. 담백한 멸치 육수에 구수한 된장과 가진 채소를 넣어 조리한 된장찌개는 언제 먹어도 질리지 않는 음식으로 생인병에도 효과가 대단한 음식이랍니다. 된장찌개는 고혈압이나 심근경색 등과 같은 혈관질환을 예방해주고 몸속에 있는 독소와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해독작용을 하며 식이섬유도 풍부해 포만감은 물론이고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또한 뇌세포를 활성화시켜주는 레시틴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기억력 손실을 퇴치하여 치매 예방에 도움을 주고 성장기 어린이와 수험생들의 집중력을 높이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천연 뇌 영양제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 놀라운 사실은 된장찌개가 최고의 천연 항암제라는 사실입니다. 된장찌개에는 암세포 성장을 막고 스스로 사라지도록 유도하는 제니스테인이라는 항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암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항암식품이라고 보고되었답니다. 특히 제레식 된장을 이용하여 만든 된장찌개나 된장국의 항암효과는 일본 미소된장의 50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는 암이며 암 발생자 수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다행히 이 병을 이겨내고 생존하는 확률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밥이 보약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된장찌개와 같은 웰빙 음식으로 건강을 챙기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에 좋은 줄만 알고 즐겨 먹는 된장찌개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거나 또는 서로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몸에 독이 되어 여러분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고 심지어 암과 치매 예방까지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맛의 궁합이 좋다고 해서 영양의 궁합까지 좋은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음식의 성분을 잘 알고 드시는 것이 몸 건강을 위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된장찌개를 잘못 섭취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된장찌개와 상극인 음식은 무엇인가? 세 번째로 된장찌개와 함께 먹으면 몸에 보약이 되는 최고 궁합의 음식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된장찌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된장찌개와 함께 먹으면 몸에 보약이 되는 음식과 상극인 음식에 대해 모두 알게 되셔서 건강에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답니다. 첫 번째로 된장찌개를 잘못 섭취하는 방법은 바로 된장찌개에 설탕을 넣어 드시는 겁니다. 누가 된장찌개에 설탕을 넣어 하며 의아해 하시는 분들 많으시지요? 물론 된장찌개에 설탕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된장찌개에 설탕을 사용하고 계시답니다. 설탕을 넣으면 된장찌개의 텁텁한 맛은 잡아주고 맛은 더욱 부드러워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문제는 설탕을 사용하면 된장찌개의 맛은 맛있게 되지만 우리의 뇌는 치매에 걸릴 수 있어 아주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된장 중에는 설탕이 들어간 된장 제품들이 많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고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판매되고 있는 된장 제품들이 집에서 만든 제레식 된장보다 맛이 더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설탕과 인공 조미료를 넣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뇌에 가장 안 좋은 음식이 바로 설탕이랍니다. 된장찌개에 설탕 한 스푼은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독일 베를린 샤리테대학 메디컬센터 연구팀이 설탕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를 수행한 결과 혈당 수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기억력 테스트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을 뿐 아니라 기억을 담당하는 뇌 영역인 해마의 크기까지 줄어들게 한다는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연구팀은 혈당 수치가 높아지면 건강한 성인이라도 기억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기억력이 손실될 수 있고 이는 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며 설탕 섭취가 치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설탕 섭취는 당뇨병이나 고혈당증이 없더라도 뇌에 나쁜 영향을 주는 식품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우리나라 치매 환자는 100만 명 정도로 추정되며 2039년에는 120만 명을 넘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치매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병입니다. 한번 우리 주위를 살펴보세요.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음식에는 설탕이 들어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각종 반찬을 비롯하여 과자, 음료수 등 설탕이 안 들어간 음식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과일에도 당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듯 알게 모르게 많은 설탕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욱 의도적으로 설탕 섭취는 줄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설탕이 건강에 안 좋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지만 왜 단맛을 찾게 되는 걸까요? 여기에는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단맛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의미하는데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섭취를 통해 에너지원이 충분히 충족되지 않은 경우 단 것을 찾게 된다고 합니다. 당류는 1차 에너지원으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단맛은 우리에게 생존을 보장해주는 편안한 맛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단 것을 먹으면 뇌에서 신경을 안정시키는 신경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을 분비시키고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단맛을 선호하게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나쁜 식습관에 있다고 합니다. 당분은 강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어 계속 단맛을 찾게 만든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단 음식에는 다량의 소금이 들어가 있는데 짜게 먹는 사람은 더욱 단맛을 찾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예전과는 다르게 단 것들이 넘쳐납니다. 물론 설탕이 가지고 있는 좋은 측면도 있지만 천연 단맛보다는 인공적인 단맛이 더욱 강해지고 있는 오늘날 설탕은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주범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치매 예방과 건강한 삶을 위해서 설탕 섭취는 꼭 줄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된장찌개와 상극인 음식은 바로 가공육입니다. 가공육은 고기를 갈아서 모양을 변형시킨 후 첨가물을 넣고 건조나 열처리 등의 과정을 거친 제품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햄, 소세지, 베이컨 등이 여기에 속하며 세대 구분 없이 즐겨 먹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된장찌개 끓일 때 삼겹살이나 차돌박이 같은 육류에도 가공육을 함께 넣어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마 젊은 층에서 가공육 제품을 넣은 된장찌개 중 햄 된장찌개나 소세지 된장찌개 또는 베이컨 된장찌개 등을 즐겨 드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정말 가끔 드시는 경우라면 몸이 해독해낼 수 있지만 된장찌개에까지 가공육을 넣어 드신다면 아마 평상시 가공육을 즐겨 드시는 경향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국제암연구소 IARC는 소세지나 햄 또는 핫도그와 같은 가공육을 발암 위험성이 큰 일군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발암물질 일군이란 일군에 속한 물질들은 인체의 암을 직접적으로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 물질이라고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다는 뜻이랍니다. 따라서 가공육은 그만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가공육은 가공하지 않은 육류보다 무려 4배나 많은 양의 나트륨을 함유하고 있고요. 또 고기 고유의 붉은색을 유지시키고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답니다. 바로 아질산염인데요. 이 성분이 육류를 고온에서 조리할 때 생기는 헤테로사이클리가민과 결합했을 때 암 발생을 촉진하는 니트로삼인 물질을 생성한다고 합니다. 물론 가공육을 즐기는 모든 사람에게 암 발생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제암연구소에 따르면 매일 가공육 50g을 섭취할 경우 대장암 위험이 18% 높아지게 되고 이와 함께 전립선과 최장암 위험도 증가한다고 보고하면서 암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공육은 되도록 적게 먹는 게 좋다고 권장합니다. 또 하버드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가공육을 매일 50g 섭취할 때 심장질환의 유병률이 무려 42%나 증가합니다. 가공육과 당뇨병과의 관련성을 연구한 다른 논문에서는 1일 가공육 50g 섭취는 당뇨병에 걸릴 위험을 19%나 증가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듯 가공육은 몸에 해로운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체 내 암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일군 발암물질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가공육 섭취는 꼭 피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된장찌개 끓일 때 피해야 할 재료는 바로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쌈장입니다. 된장찌개 끓일 때 된장뿐 아니라 쌈장을 함께 넣어 드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외식할 때 먹었던 고깃집 된장찌개의 감칠맛을 내기 위해서인데요. 쌈장은 된장과 고추장 그리고 가진 감미료를 넣어 만든 제품으로 쌈을 먹을 때 맛을 도두기 위한 조미식품입니다. 이런 쌈장에는 전통 쌈장보다 설탕과 인공 조미료가 듬뿍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깃집 된장찌개의 맛을 내는 비법이 바로 쌈장이라고 합니다. 쌈장은 장 특유의 짠맛보다는 감칠맛과 단맛이 강하기 때문에 세계인들의 입맛도 사로잡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달달한 쌈장을 넣은 된장찌개는 당연히 맛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이 건강에도 과연 좋을까요? 달달하게 느껴지는 맛과 다르게 쌈장은 나트륨 함량이 높은 식품입니다. 쌈장의 나트륨 함량은 100g당 2619mg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1일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금 5g으로 약 1티스푼 정도입니다. 이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인 성인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3273mg으로 권고 기준보다 약 1.6배 높은 수준으로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처럼 나트륨을 과다 섭취할 경우 고혈압,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3배 이상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골다공증도 나트륨 과다 섭취로 일어나는 질병 중 하나라고 합니다. 소변으로 칼슘 배출이 증가하면서 체내의 칼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뼈 속에 칼슘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나트륨 과다 섭취는 골다공증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된장찌개는 콩을 발효한 된장으로 만든 건강 음식이지만 된장에는 상당히 많은 양의 소금이 들어있는 짠 식품이라는 점도 잊으시면 안됩니다. 그러니 건강을 위해 소금과 설탕 함량이 높은 달달한 쌈장은 된장찌개와 함께 드시는 것은 이제는 피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된장찌개와 함께 먹으면 영양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며 몸에 보약이 되는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된장찌개와 궁합이 좋은 음식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된장찌개와 궁합이 좋은 음식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어서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음식의 성분을 알고 드신다면 더욱 건강한 식단을 챙기실 수 있답니다. 첫 번째로 된장찌개와 함께 먹으면 몸에 보약이 되는 음식은 바로 부추입니다. 된장찌개의 주원료인 된장은 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반대로 비타민이 부족한 단점이 있는데요. 이때 비타민 A와 비타민 C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부추가 된장찌개와 만나면 된장찌개의 부족한 부분을 쏙쏙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된장찌개에 부추를 넣으면 된장의 짠맛은 줄어들고 부족한 비타민 A와 비타민 C가 보충될 뿐 아니라 부추에 들어있는 풍부한 칼륨은 붓기나 부종을 유발하는 된장의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작용도 합니다. 게다가 부추의 성분 중 하나인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된장찌개와 부추는 모두 천연 항암식품으로 따로 먹어도 좋지만 같이 먹을 땐 그 맛과 영양이 배가 되니 그야말로 환상의 짝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된장찌개와 궁합이 좋은 음식은 바로 미역과 다시마입니다. 미역과 다시마 역시 된장찌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조력자인데요. 된장의 주원료인 콩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사포닌 성분은 항암과 노화 예방에 매우 이롭지만 요오드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요오도가 부족하면 갑상선이 커지거나 지속적으로 피곤함과 무기력함, 탈모와 피부 건조증을 경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요오드 성분이 풍부한 미역이나 다시마를 된장찌개에 넣어주면 영양학적으로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됩니다. 바다향의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다시마 된장찌개 또는 미역 된장찌개는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대표적인 요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 된장찌개와 궁합이 좋은 음식은 바로 애호박입니다. 된장찌개에 애호박을 많이 넣어 드시죠.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애호박은 소화와 흡수가 잘 되는 당질과 비타민 A와 비타민 C압량이 높기 때문에 특히 위장이 약한 분들의 위점막을 보호하여 위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비타민 A는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시력과 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요즘처럼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으로 눈이 쉽게 피곤하고 이로 인해 시력이 흐릿해지면서 안구건조증이 자주 나타날 때 애호박이 눈 건강을 도와 시력을 보호하는 항산화 작용을 해줍니다. 게다가 애호박에는 오이에 비해 무려 두 배나 많은 칼륨이 들어 있어서 몸에 쌓인 노폐물과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기 때문에 고혈압 조절과 몸의 염증을 잡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된장찌개에 애호박 듬뿍 넣어서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번째로 된장찌개와 궁합이 좋은 음식은 바로 두부입니다. 두부 역시 콩으로 만든 식품으로 단백질이 우유나 달걀보다 높을 뿐 아니라 신진대사에 꼭 필요한 아미노산과 칼슘, 철분 등 무기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부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건강과 배변활동에 도움이 되며 포만감을 높여주기 때문에 과식을 막아줍니다. 게다가 두부 속 이소플라본 성분은 칼슘의 흡수를 촉진해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어 골다공증을 예방해주고 수면장애 같은 증상을 줄이는 데도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두부의 주재료인 콩에는 아세틸콜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는데 이 성분은 뇌에 정보를 전달하는 물질 중 하나로 기억력과 집중력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며 뇌의 노화 예방과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두부와 된장찌개가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된장찌개와 궁합이 좋은 음식은 바로 양파입니다. 양파의 퀘세틴 성분은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는 것을 억제해 혈관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나쁜 활성산소로부터 몸속 세포가 공격당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며 세포의 염증 및 상처를 회복하는 데 기여합니다. 게다가 양파는 혈당을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을 주어 당뇨병 예방에도 효과적이랍니다. 양파에 들어있는 황화아릴 성분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알리신으로 변화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다이어트와 체력 증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양파를 된장찌개에 넣고 조리하면 맛의 궁합은 물론이고 항산화 작용에도 영양의 가치가 극대화하므로 더욱 뛰어난 효능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다시마와 멸치로 육수 내고 된장찌개에 두부, 호박, 양파 등등 송송 썰어넣고 맛있게 끓여서 건강한 한 끼 드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된장찌개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된장찌개의 효능으로는 암과 치매 예방, 심혈관 질환 예방이 있었으며 된장찌개와 상극인 음식에는 설탕, 시중에 판매하는 쌈장, 그리고 가공육이 있었습니다. 된장찌개는 다시마나 미역, 부추, 두부, 양파와 함께 드셔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더욱 뛰어난 효능을 얻을 수 있다가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과 꿀팁은 된장찌개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을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이 방법대로 꾸준히 실천해보시면 건강이 더욱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지인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50대 채널이었습니다.